네 반갑습니다. MCN 기업 램스튜디오의 대표 이동헌입니다. 램스튜디오는 총 170여 팀의 크리에이터와 함께하고 있으며 이들을 통하여 브랜드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브랜디드 컨텐츠 제작, 크리에이터 굿즈 커머스 사업 쪽으로 지금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일단 마케터 팀 5명과 매니지먼트 팀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마케터 팀 같은 경우에 브랜디드 컨텐츠를 기획 제작하고 배급하고 있으며 매니지먼트 팀은 크리에이터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일단 MCN 업계 자체가 진입장벽이 좀 높은데 저희 램스튜디오는 초기 투자 없이 업계 5위권까지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저희가 자체에 보유하고 있는 육성 툴로 크리에이터들의 평균 구독자 수를 타사 대비 평균적으로 5배 이상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어서 크리에이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데모데이가 사실 처음인데 포켓데이에서 이렇게 저희 회사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참여하신 12팀 모두 성공적인 투자를 받고 유니콘으로 다 같이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램스튜디오 화이팅!